전기차를 구매할까 생각해 보다가도 걱정과 의문이 앞섭니다 전기차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? 전기차는 어떻게 충전하는 거지? 전기차가 아직 도로에 많지도 않은데 믿을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? 이제 기아 EV 시뮬레이터와 함께 이런 걱정을 해결해 보세요 정교한 그래픽으로 구현된 전기차 부품을 직접 돌려보며 다소 생소한 전기차 시스템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한 번도 충전해 본 적이 없더라도 시뮬레이션을 보고 따라하며 충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아의 정비사들도 전기차 정비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하니 더욱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? 실제 상황과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니 복잡하게 설명을 숙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차를 직접 경험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으니 막연한 걱정은 끝! 이제 전기차로 새로운 드라이브를 즐겨보세요